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샀어! 제가 사냥한 호랑이를 데려왔어요 홍게 제 쏠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 쏠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딱딱딱 굿굿! 여기가 오늘 제가 하루 묵을 곳입니다 14번 자리 이렇게 조그맣게 데크가 있고 여기는 파재석인데 여기 텐트가 처지려나? 괜찮을까? 해보자 하아! 하아! 맞은편에 다른 캠퍼분이 계셔서 실풀이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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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 텐트 처음 보시죠? 이 텐트를 제가 산 게 아니고요 간욱 씨가 제가 솔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다고 이렇게 또 새로운 텐트를 사가지고 저한테 솔캠을 다녀오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텐트가 되게 미니미해서 제가 솔캠 즐기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해보자 랄랄랄랄랄랄랄랄 어 미니미아가 너무 귀엽다 와 딱 맞다 딱 맞지? 살짝 맞는데 나한테 솔캠하나 저는 저번에 했던 야생 컨셉이 되게 재밌었단 말이죠 이번엔 좀 중화시킨 버전으로다가 솔캠으로 해볼게요 아니 근데 나 세상에 여기 신나는데 왜 다들 나 솔캠 나오면 외로워 보인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결혼해도 가끔 혼자만 할 시간이 필요해요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또 샀어 간욱 씨가 또 몰래 샀어 이거 내라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불이 어울리는 게 없어서 그냥 저 집에서 쓰던 거 가져와줘 그냥 저 집에서 쓰던 거 가져와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만 씌워줘도 느낌 확 살줄? 됐어요 이렇게만 씌워줘도 느낌 확 살줄? 이렇게만 씌워줘도 느낌 확 살줄? 이렇게만 씌워준다 이렇게만 씌워줘도 좋음 이 저녁 좀 썰어라 너너너때로 그냥 디저트 계속 치고 ieren 이 상자는 테이블로 변신하는 상자 너무 미니미하고 뭔가 안락하네 웬일이 나만의 공간이야 오늘은 레인보우 난로 들고 왔어요 기름을 가득 채워왔는데 무겁네 이게 왜 빠졌어? 못 빠지면 어떡해 됐어? 일단 여기 두께 틀진 않고 오메! 오메! 됐어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뭔가 찝을만한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걸 여기 때도 이렇게 찝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그 다음에 방금 커튼봉에 끼운 커튼 있죠? 그거를 여기에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달리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간혹시가 예쁘게 묶어줘야 되는데 간혹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묶어줘도록 할게요 잘 될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못해요 간혹시가 잘하지 이렇게 달아줄까요? 바쁘지 않은 것 같죠? 좀 더 올려주시면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빗어주고 잘 된 것 같아 예쁜 것 같아 원래 묶어주고 찝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잘 지피는 친구라서 어우 너무 이쁜데? 어우 나 왜 이렇게 잘했어 저 원래 이렇게 잘하는 사람 없는데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레이스 채널 하나만 가져왔네요 이쪽엔 악몽을 막기 위한 드림캐쳐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침실 쪽에는 또 드림캐쳐 있어 줘야지 또 가져왔어요 이게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번 야생 컨셉에서 이게 배송이 안 온 거예요 이 멋있는 게 배송이 안 와서 얼마나 속상했던지 그래서 지금 괜히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우와 여기가 다가가 여기 있으면 딱인데 어떤가요 뭘 무섭나요? 멀고? 여러분 오늘은 비교적 세팅이 빨리 끝났어요 천을 안 가져온 것도 있고 그냥 미니멀로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들 여자 쏠캠 하시는 분들 애완견 데리고 다니시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저번에 제가 사냥한 호랑이를 데려왔어요 나만의 미니멀한 우리 집 콩게이 딱 있을 것만 있는 그건 아닌가? 자 소개해드릴게요 좁아서 금방 끝나요 이거는 간호시가 제 몰래 제 차에 넣어놔서 세팅하게 만든 1인용 에어배드 악몽을 책임질 그린캐쳐 저번에 배송이 안 와서 이번에 괜히 들고 와본 쿠션 커버 애완 호랑이 애완 호랑이 이거는 이제 잡동선이 넣는 상자인데 오늘은 먹을 걸 넣어왔어요 아이스박스를 안 들고 오고 따로 이거는 설거지 바스켓 그리고 셀프 이건 양념통 이건 요즘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셀프인데 이렇게 모서리를 죽지 않게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어요 중고로 샀는데 굉장히 잘 산 듯? 이거는 상자였다가 테이블로 변신한 아이죠 자 이제 이른 저녁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아이스박스 두 개를 넣어왔어요 지금 저녁 먹기는 좀 일러서 이거부터 좀 먹어볼게요 나 자신 고생했다 나 자신 고생했다 이거 고생도 아니지 이 정도는 와 아따 이 캠핑장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평화롭다 한 번 더 와 이 에어텐트는 내 키에 딱 맞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헐 이게 어진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간호시 때문에 백수가 됐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진짜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캠핑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괜히 움직이고 괜히 이렇게 가구 조립도 하면서 칼로리 소모를 시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3kg 쪘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한 7,8kg 정도 쪘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하니까 살이 찐해요 절레절레 여러분 지금 6시에요 금방 배가 고파져요 해지면 먹을려 했는데 지금 막아야겠다 감자전 와 맛있게 난다 감자전 치즈 지금까지 recognizing 보고싶은 girls 제가 자꾸 한번 하시는 줄 알아요 Unlike 다 먹어요 그냥 진짜 etter 쳐다나 서로 rect을 지금 와..냄새가 맵다 이렇게 해주고 처음부터 바다를 넣으면 바다를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넣어줍니다 짠 어우 너무 부드러워 너무 맛있어 이 마늘 소스를 무조건 이렇게 자 두번째 요리 시판 감자전 구워줍니다 집에 흔한 토마토 파스타 소스 있죠 그걸 발라줍니다 원래 피망을 사려고 했지만 비싸서 파프리카로 대체 이동하며 소스 숟가락 소스 소스 와 미쳤다 미쳤다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사실 피자는 서양의 전이나 다름없잖아요 전에는 뭐다? 막걸리다 와 이거 여러분 다 해드세요 진짜 쉬우니까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정말 짠하다 약 먹었어? 내가 준 거? 저녁 먹었어? 봉지 하나랑 코프진 시럽 하나 먹어 알았어? 근데 있잖아 넌 날 그리워하고 있어? 그럼 귀엽다 아야 재밌지? 재밌지? 근데 아픈데 나 미안하다 아픈게 나가야지 아두기한테 가면 안 될게 안 될게 아야 그나저나 니 이거 나 깜짝 놀랬다 아야 니가 쏠캠을 차지 댕길게 아니 내가 사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좋긴 좋더라 어? 좋긴 좋더라 그거 별로 안 비싸 얼만데 어 얼마야 내 것들아줘서 할까 하다가 그랬다가 가족이한테 쫓겨날까봐 하나만 샀어 넌 쫓겨날거야 그러면 오늘 메뉴가 엄청 환상적이었다 어 벌써 밥을 다 먹었어? 응 거의 다 먹었어 근데 진짜 너무 맛있고 완전 비주얼 미쳤어 텐트 처음 쳐보는 건데 이거? 너 보면 알걸? 바로 쳤어 한 번에 그럼 한 3분 컷? 무겁? 무겁진 않았어? 아 이거 뭐 20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거 가볍지 이거 18킬로인가? 응 반욱이 머리통만 해? 있잖아 왜 말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나 라방할까? 잠깐 해야겠다 아 쉬웅 라방으로 보자 쉬웅 한 30분만 해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그럼 보던 거 빨리 보세요 조회수 올려야 될게 장난이고 이거 라방 끝나고 다시 보러 가세요 쏠캠 많이 봐주십시오 여러분 제 쏠캠은 아무래도 조회수가 좀 덜 나오는데 널리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여러분 굿모닝? 굿모닝? 지금 굿이브닝 한국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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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뭐야 지금 어... 7 o'clock 어... 8 o'clock 어... 8 o'clock 크크크... 영어 비웃지 말아주실래요? 라방을 하다보니까 2시간이 후딱 가버렸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렌즈 빼고 다시 환승전 틀고 스트레스 풀리고 흥림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지 너무 재밌었어요 어허허허허아허H 아... 어휴 자꾸 아픔에 나와 아침 먹고 출수해야 돼요 해보자 오늘 아침 메뉴는 사슴머리가 아니라 간단 짜장볶음밥을 해보겠습니다 대파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저번에 남은 거 소스를 넣어줄게요 잠깐 옆에 있으신거 같아요 소스를 넣어줘요 특공이 없을 땐 기름둥이로 넣어줘도 좋아요 밥을 하트덕 이렇게 해주고 식용유 소스를 넣어줘요 소스 고춧가루 와아 저 수준비완 전자레인지 완성! 첫 주인공! 첫 주인공! 몸통! 버텔이 없어서 아 아 아 아 히힛 히힛 이렇게 철수가 끝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모비가든 에어텐트를 쓰면서 느꼈던 점은 솔캠 할 때 에어텐트 쓰고 싶으신 분들 좀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편했고 가볍고 접기도 좀 쉬웠어요 가볍진 않은데 비교적 가볍다는 말이죠 제 솔캠은 앞으로도 이렇게 소소하고 미니멀하게 다닐건데 제 솔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솔캠도 혼자 조용히 힐링하고 갑니다 다음 영상은 가나치와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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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up